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늘만큼 높고 넓다고 배웠고, 또 노래로도 불렀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내리사랑만이 존재한다지만, 둘 사이 사랑만큼이나 원망과 미움도 공존합니다. 그래서인지 안타깝게도 감사함과 은혜로움을 생각하기보다 부모를 떠올리면 원망스러움이 먼저 솟아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겪었던 기억 때문에 나이 50, 60, 100발이 휘날리면서까지 여전히 부모에 대한 원망을 안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식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치네요. 부모인 우리에게 고마움을 느낄까요? 아니면 원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랄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았으니 감사한 마음만 가득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들의 끝없는 부모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모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으십니까? 자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기진 않으셨습니까? 부모 원망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60대 초중반인 남성분의 부모 원망에 대한 사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도 싫었습니다. 친구의 아빠들은 사회적 지위도 높았고 돈도 잘 벌어서 넓은 집과 자가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말단 공무원으로 늘 서류봉투에 양철 도시락을 넣어 들고 다녔고 만원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셨습니다. 친구들은 자신의 방에 책상과 오디오까지 갖추고 있었지만 저희 사남이녀 형제들은 늘 작은 집에서 바글바글 거리며 살았습니다. 책상도 없어 밥상으로 때로는 그냥 방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숙제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말이면 무조건 반항하고 때로는 무시까지 했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 무능한 가장이 있는 작고 지긋지긋한 이 집을 떠나겠다고 한결같이 마음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와 제가 한결같이 사이가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함께 창경원에 놀러갔던 기억도 나고 용인 자연농원 개장하는 날에는 택시를 대절해서 온 가족이 찡겨앉아 그 먼 길을 갔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저의 아버지에 대한 반항과 원망은 사춘기를 겪게 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저는 집을 떠나고 싶어 육사에 들어갔습니다. 학비, 생활비 등을 생각해봤을 때 사간학교밖에 답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법대에 가기를 원하셨지만 행여 길어질 수도 있는 고시준비기간 동안 뒷받침해줄 능력도 못되면서 남의 집 법조인 아들은 부럽더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나쁜 아들이었다는 거 알고 있고 인정합니다. 소위 임관식 때 아버지가 고생했다며 등을 두드려주셨던 것이 사춘기 접어든 이후 아버지와의 처음이자 마지막 스킨쉽이었습니다. 정년 퇴임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중병에 걸려 초췌해진 아버지를 중환자실에서 배웠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몸으로 기력이 없어 목소리조차 힘겹게 내던 그 모습에 그간의 죄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더군요. 그럼에도 아버지의 손을 잡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손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때를 돌이켜보니 제가 이제 아버지보다 다섯 살이나 더 먹었더군요. 아마도 저는 지금 죗값을 치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식 뒷바라지 못하는 무능력한 아버지만은 되지 말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저는 제 하나뿐인 아들을 조기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내를 딸려보내고 저는 기러기 아빠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11살 때 내보낸 아들은 30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첫 대면부터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하더군요. 아들이 아니고 그냥 젊은 청년 아니 아저씨를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낯설어서 눈을 마주치기조차 부담스러웠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뭐 하나 함께 나눌 이야기거리도 없었습니다. 유학 가기 전 어렸을 때 일은 아들에게는 기억이 없고 저는 12살 이후 아들이 기억이 없습니다. 서양 사람이 되어 돌아온 아들과 요즘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저는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 혼자 살아온 기억밖에 남는 것이 없고 아들은 애비 없이 외국에서 성장했던 고단한 날들에 대한 기억이 사무치는 모양입니다. 아들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랐고 그런 아버지가 되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아들의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실패입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모짓말을 하고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이렇게 쓰렸을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읽고 있는 내내 부모의 원망이 대물림되고 있는 듯해서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부모가 어떻게 해야 자식들은 원망 없이 부모의 사랑만 온전히 마음에 남길 수 있을까요? 저도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서 자식들이 사랑 많이 받고 자랐구나, 좋은 부모를 만났구나 이런 생각만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자식 낳아 키워보면 그때라도 알아주면 다행이죠. 부모 원망 갖고 계신 분 또 자식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계신 분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과 또는 자식들과 원망의 찌꺼기를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부모 자식 간의 원망 없이 감사와 은혜로만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 연애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